안녕하세요. 금지입니다. 오늘은 다크플래시에서 새로 나온 DK1000 화이트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는 다크플래시에서 제공을 받았습니다. 깔끔한데? 첫인상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요즘 화이트 케이스의 대세죠? 강화유리 테두리도 하얀색으로 맞춰줬습니다. 선잡이도 역시 화이트고요. 강화유리는 스윙도어고요. 그 다음에 뒷면 뒷면 나사도 은색으로 해줬고요. 이거 봐라 나사들도 전부 화이트에 어울리게 실버 색상으로 해줬네요. 역시 신경을 많이 썼구만 DLX21은 은색 나사 아닌데 우와 여기에 이것도 있네 완충제 역할을 하는 스펀지도 붙여져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 전면 나사도 전부 은색으로 되어있네요. 상단에 마그네틱 먼지 필터 있고요. 하단은 먼지 필터가 고급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청소할 때랑 좋죠. 여기는 나사를 제가 안 박은 건 줄 알았는데 앞에 나사가 있네요. 일부러 안 박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전부 은색 나사로 되어있고요. 하드디스크 베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이렇게 어 라사가 또 여기 들어있네요. 여기 들어있으면 또 못 찾을 텐데 라사도 전부 은색으로 넣어줬습니다. 전면 USB 고무 마개가 있어요. 이거는 검정색이네요. 이거는 분리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다리도 이동할 수 있게 되어있네요. 이렇게 앞쪽으로 당길 수도 있게 되어있네요. 전면은 자 전면에 먼지 필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쉽게도 제가 선호하지 않는 스펀지 형식의 먼지 필터가 있습니다. 이 스펀지 형식이 먼지는 잘 막는데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분리가 돼요. 이런 부분들을 제끼면 제끼면 분리가 되거든요. 분리해서 물청소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형식의 또 단점이 펜이 흡기잖아요. 그러면 이 스펀지도 같이 딸려와요. 그런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데 이렇게 막혀있어가지고 안으로 쏠리는 현상도 적을 것 같네요. 이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펀지도 흰색이라는 게 조금 신기하네요. 보통 스펀지가 검정색인데 스펀지도 흰색으로 해놨네요. 그래픽 카드 지지대 이 DK1000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PCI 슬롯에 장착하는 그래픽 카드 지지대가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죠. 일단 예뻐요. 오, 슬롯 PCI 슬롯을 전부 재활용할 수 있고요. 가운데 살이 없어가지고 라이저 키트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잘 쓴 것 같습니다. 펜이 전부 화이트 논RGB 화이트 펜입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이 논RGB 펜이 이 DK1000의 또 특징입니다. 또 펜이 좋은 게 사타 전원을 이용한 고정 속도가 아니고요 메인보드에 연결할 수 있게 3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에서 펜 속도 조절도 가능한 펜입니다 중요한 게 펜 소음! 펜 소음 중요하죠? 펜 소음 체크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연결해서 펜 돌려 볼게요 들린다 들린다 소리가 들린다 지금 펜은 최대 속도로 돌고 있거든요 소음이라기보다는 다크 플래시 펜 특유의 베어링 소리는 들립니다 속도 조절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프론트 단지 한번 보죠 고급 케이스답게 C타입이 있습니다 3.0 하나 있고요 프론트 버튼 USB랑 오디오 선은 또 이렇게 슬리빙 처리되어 있네요 이런 거 좋죠 이 전면선도 빨리 슬리빙 처리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전원 버튼 리셋키 USB C타입 3.0 하나 USB 하나 아하 이런 이런 이 부분은 맘에 안 드는데요 왜 이렇게 아... 왜 이랬지 이거는 다크 플래시에서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C타입이 아니고 USB 3.0, 2.0 두 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USB 3.0 자리를 C타입으로 바꿨고요 3.0 하나 만들고 USB 2.0 하나로 바꿨어요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뭐가 아쉽냐면 C타입 3.0 이것도 3.0을 그냥 만들어 버렸어야지 굳이 왜 2.0을 만들었는지 조금 이해는 안 되네요 메인보드에 USB 단자를 활용하는 부품들 있잖아요 크라켄이라든가 리안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써먹을 수 있어서 좋거든요 굳이 왜 2.0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선정리 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죠 CPU 전원선을 위한 선정리 홀 하나, 둘, 셋 아, 좋고요 여기까지 딱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면 프론트나 파워선 묶을 때 쓰는 거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끝까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 두 개 이렇게 두 줄로 있는 거 두 줄로 있는 거 마음에 들고요 여기는 보너스로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네요 음 이거는 괜찮은 거 같아요 왜냐면 선이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갈 때 문 끌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습니다 오, 좋은데 여기는 왜 구멍이 뚫렸지 여기에 왜 구멍이 뚫렸는지 모르겠네요 선정리 편하게 구성은 잘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자, SSD 두 개 갈 수 있고요 이걸 옮, 아, 이걸 옮길 수 아, 이 구멍이 이거네요 이걸 옮길 수가 있네요 이거를 이거를 아, 뭐지 오, 이런 게 있어 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네 이럴 수가 이 구멍은 이동할 때 쓰라고 만들어 놨네요 이야, 어우, 그리고 얘도 빼볼게요 이걸 빼면 MLTX 보드 선정리 하기 편하게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네요 이야, 이거 봐라 와우 오, 이거 놀랍네요 아, 선정리는 선정리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파워 댐퍼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런데 얕지만 파워 댐퍼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선 길이는 넉넉합니다, 지금 이 선이 짧은 애들은 MLTX 보드를 달면 이게 안다는 경우가 있어요 오디오 케이블들이 근데 선 길이도 여유롭고요 아, 이 또 홈이 좋다 이 홈에 또 선 묶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어, 좋은데? 다크 플래시는 이런 게 좀 많아 숨겨진 거 찾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여기는, 이거는 조금 싫다 여기를 너무 뚫어 놨어요 너무 크게 뚫어 놔 가지고 뒤에 리뷰까지 다 보이는 점은 조금 아쉽네요 오, 그리고 여기 또 여기 팬 선 뺄 수 있는 구멍도 만들어 놨네요 굉장히 세세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볼 게 뭐냐면 상단에 수냉쿨러 달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수냉쿨러 안 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상단에 수냉쿨러 장착이 원활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도 장착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보드를 달았고요 상단에 120mm 팬 두 개 달아 볼게요 120mm 팬 두 개 또는 140mm 두 개가 장착된다고 합니다 후면 팬을 맨 밑으로 내리고 하면은 세 개까지 달 수 있대요 상단 팬을 달아 보니까 딱 여기까지입니다 상단 팬까지예요 수냉쿨러는 달지 마십시오 수냉쿨러를 달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올 거예요 램에 이제 달락말락 그러면 유지 보수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방열판이 큰 경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20mm 팬 두 개까지만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픽 카드 지지대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다는 겁니다 이쁘다 생각보다 많이 안 쳐져요 짱짱합니다 생각보다 짱짱합니다 이 케이스는 고객층이 정해져 있어요 논 RGB 논 RGB를 좋아하시는 분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주식용 주식용 컴퓨터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식용 컴퓨터에는 제가 RGB를 잘 안 넣어요 신경 쓰이지 말라고 그리고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타겟은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객님한테 들었는데 이 불빛을 보고 달라던데요 그래서 RGB 있는 걸 안 좋아하고 RGB 없는 걸 선호하시더라고요 특히 이 먼지 필터 이 먼지 필터가 이 털 이 반려동물 털들 다 막아줍니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하단 먼지 필터도 뺄 수 있게 돼가지고 청소하기도 쉽게 돼 있죠 이건 완전히 반려동물용이야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을 위한 케이스 같아요 완전 딱입니다 저는 이 케이스 마음에 듭니다 컨셉이 확실해 그래서 RGB를 싫어하고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케이스 추천 많이 할 것 같아요 광고에는 이 스펀지가 닦는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광고에 감사합니다.